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또리 집 청소를 했습니다. 집 청소를 톱밥도 깨끗이 새로 깔아주고 밥도 물도 새로 갈아줬습니다. 이렇게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귀엽지요? 귀엽지요? 또라, 또라 운동했잖아. 운동했는데 운동 또 더 하고 싶어? 운동했는데 운동 또 더 하고 싶어? 어디로 가고 싶어? 응? 대구, 부산, 직구, 또라 여긴 너 마산이 돼이. 또라 여기는 엄마랑 있는 집은 마산. 마산 오빠 옆에 있는데 어디 갈라고 이 톱밥을 이렇게 깨끗이 깔아줬습니다.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눈빛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깨끗이 깔아주니까 좋다고 놀고 있네요. 귀엽지요? 사랑스럽고 귀여워요. 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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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로 봐야지.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또라 또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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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